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녹취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일단 내일 입장 발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대표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관심입니다. 권영봉 기자입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 대신 한 대표는 물밑에서 대통령실에 쇄신을 요청하면서 당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고심한 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.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조 대표는 침묵하는 한 대표와 용산 지시를 졸졸 따르기만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 같은 지도자 때문에 국민의힘이 몰락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의신과 한 대표의 당정일체 집중을 촉구했습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